막상 내가 또 결정적인 순간에 반항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. 그래도 절대 인정사정 봐주면 안 돼. 그냥 덮쳐버려. 덮쳐 버려. 그 개미요. 아직도 나와요? 요즘도 느껴져요? 그쵸. 고독하면 무조건 개미죠. 내가 만나본 진짜 이런 사람들은 다 잠깐이라도 개미한가 겪었어.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개미들은 항상 때로댕기잖아요. 그래서 진짜 이런 사람들은 개미 생각 자꾸 하게 되나 봐. 물론 난 한 번은 느껴본 적 없지만. 내가 만나본 적은 문제예요.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계속 나를 많이 잡고. 정말 그림자의 세계가 겪었고. 그 바쁘니까요? 인상을 주자리 같은 사람은 그냥 섹시하고 싶어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